휴마시스의 대한주로 두 분이 한 종목씩 가져오셨는데요. 역시 휴마시스와 계를 같이하는 생산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이것이 가능한 인탑스를 한 분이 가져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면역증간제 기술을 자체 개발해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차백신연구소를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어떤 종목이 대한 종목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의 대한주로 김민수 대표님은 인탑스를 주셨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인탑스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스마트폰 외관 껍데기라고 그러죠. 이런 거 외관 만드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고 그쪽이 다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왜 가지고 그러셨죠? 의외로 지금 진단기트 관련된 쪽에 매출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다 보니까 SD바이오센서 쪽으로 여기도 전공정, 후공정이 있나 봅니다. 진단기트에도? 네. 후공정을 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진공으로 만드나요?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거기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인탑스 같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하다는 쪽에서 지금 엄청 하루에 100만 개까지도 만들어내면서 지금 바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밖의 ESL이라고 하는 가격 표시제 관련된 쪽 그리고 또 로봇 사업도 합니다. 한때 로봇 관련 재료도 잠깐 움직이다가 KT랑 손잡고 서빙 로봇을 또 만드는 회사죠. 이거는 종종 보입니다. 강남에도 가보니까 써 있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봇 사업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나머지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자동차 부품 쪽에서 매출이 한 10%, 인수한 미래라는 회사가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생각보다 그게 수익성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SD바이오센서와 함께 움직이는 진단키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매출의 가시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쪽인데. 작년 3분기 매출을 보다 보니까 이쪽에서만 매출이 1,700억 나왔습니다. 그다기에 그와 함께 영업이기 350억까지 나왔다고 하게 되면 이게 무시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괜찮네요. 의외로 인탑스의 한 중요한 매출원과 수익성을 보완해준다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를 통해서 실적 자체가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전망치를 보면 매출이 1조 2천억. 한 11% 증가하고 영업이기 1,100억 대, 한 20% 이상은 증가하겠다는 관점으로 나오게 되면 지금 시총이 6천억이 조금 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비싸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추세가 살아있고 시장에서 부각받는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인탑스를 대한주로 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진단키트와도 엮여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인탑스 확인해봤고요. 다음은 차백신연구소입니다. 저는 방금 전에 저희가 진단키트를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면 당연히 또 백신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3차 접종도 얘기가 꾸준히 더 나올 거고 그다음에 소아청소년까지 연령이 확대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자녀들이 맞는다고 하면 부모들은 사실은 고민이 더 많습니다. 조금 더 안전한 걸 원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기존 백신에 대한 불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크게 보면 저희가 mRNA라고 해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있고요. 바이럴 벡터라고 해서 아스트라제네카랑 얀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백신에 대한 거부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새로운 백신에 대한 수요가 조금 깔려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는 그래도 합성 항원 백신이라고 하는 저희가 흔히 아는 노바백스 알고 계시죠? 이게 합성 항원 백신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합성 항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자주 아는 것들이 있으면 대상포진, 자궁경부압 이런 것들이 합성 항원으로 만든 건데 사실은 개발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하지만 안전성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그러면 소아, 청소년에 접종을 할 때도 분명히 조금 더 가시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향후에 4차 백신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이쪽으로 많이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노바백스 백신을 4천만에 선구매하기도 했고 유럽에서는 작년 12월에 허가했고요. 우리나라도 올해 12일 날 허가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관심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이 합성 항원 백신 제조 시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면역 증강제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체 기술을 차백신 연구소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또 실적이 사실은 크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3월에 항암백신 개발사의 기술 이전한 것도 있고요. 현재 백신 개발사의 기술 이전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게 거의 20개 정도 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크게 보면 합성 항원 관련주로 이렇게 섹터를 한번 만들어보자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있고요. 유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 얘들에 비하면 시총이 3천억이 안 됩니다.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사실 최근 들어서 바이오주가 너무 안 좋기는 하지만 진단키트 그 다음은 또 백신 쪽으로 관심이 넘어간다고 하면 조금 따라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대안적인 백신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차백신 연구소를 제안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가격 전략을 좀 보겠습니다. 두 종목의 가격의 추이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일단은 차백신 연구소부터 볼까요?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쭉 빠지고 있어서 저는 명절 지나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대신에 한 15,000원, 손절가는 한 7,500원 잡으시고 명절 지나고 나서도 혹시 7,5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지진가로 반대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연휴가 지나고 나서 한번 잘 잡아보자라는 의견이 있고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 보고 놀랐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 신고가 돌파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인탑스. 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인탑스의 기조를 보게 되면 최근에도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변화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진단키트가 회사를 끌어올린다라는, 실적을 끌어올린다라는 기조로 보게 되면 일단 어제는 정고점 때 안착하는데 실패했는데 오늘은 또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지금 한 3만 5천 원대 중반 정도면 접근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신고가 영역이다 보니까 한 4만 원대 정도를 보면서 다음 탄력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촌저가는 3만 2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인탑스와 오늘 차백신연구소를 대안주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두 종목 한번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휴마시스의 대안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겠고요. 간단하게, 시간이 얼마 없지만 아주 간단하게 오늘 연휴 앞둔 마지막 장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건가요? 마지막 대비는? 위험, 리스크도 조금 관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휴 앞두고 리스크 관리 보수적으로 좀 하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연구원님은? 네, 저도 오늘은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적 발표들을 사실은 확인 다 하시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장이 안 좋아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실적 좋은 기업들, 저가 매수 전략으로 다가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두 분이 마지막 전략까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두 분도 연휴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